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중국어 HSK 강사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12월 3일 HSK 시험을 대비해서 저랑 같이 꼭 기억하고 가세요 하는 것들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랑 같이 보실 파트는 쓰기 영역인데요. 쓰기 영역 하면 일단 그냥 다들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12월 초에 보다 보니까 더 그 부담이 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참 큰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이 동영상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성적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부분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 배열하기 문제인데요. 배열하기 중에서도 특수문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출 어휘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 중에서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어려운 제시 단어 몇 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문제 살펴보시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여러분 단어부터 살펴보고 해설하도록 할게요. 단어 보시면요. 첫 번째 단어 시에즈 라고 나와 있네요. 시에즈. 자 시에즈는 뭡니까 여러분?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한 글자로 그냥 시에 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시험에서는 여러분 가죽 피자 B를 붙여서 B시에. B시에 가죽 신발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에라는 글자에 집중해 주시면서 신발이라는 뜻.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뭡니까? 슈왕 이라는 애네요. 일성 슈왕. 뭐지요? 되게 특별한 양사인데요. 우리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것들에 쓰이는 양사였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아 그러면 신발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어서 한 켤레가 되니까 아 양사를 슈왕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요. 슈왕 이라는 앤데요. 슈왕 뭡니까? 한자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어휘 중에 하나예요. 슈왕은요. 일단 우리 깊은 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심자죠. 깊은 바다 뭐예요? 심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얘가 깊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더. 색깔에 쓰일 때는 색이 굉장히 짙다 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단어랑 같이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단어가 옌서. 옌서네요 여러분. 옌서. 수어로 끝났어요. 색색자죠. 그러면 요거 색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이 짙다 정도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자 같이 보시자면요. 자 제시된 단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배열하기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어 그리고 술어 그리고 목적어 순서대로 우리 주, 술, 목으로 어순을 배열해 주세요 라고 늘 강조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문 준비했어요 라고 했었죠. 특수문.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주, 술, 목 순서를 벗어나서 다른 순서로 조금 특수하게 배열해 주셔야 하는 그런 애들을 제가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B라는 애 확인해 주세요. 제시 단어 중에 요 B라는 애가 있다는 거 먼저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일단 술어를 먼저 찾아주시는 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술어는 아까 살펴봤던 단어 중에서 누가 술어가 될 수 있겠어요? 션이라는 요 형용사가 술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색깔이 진해요. 혹은 뭐 깊이가 깊어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문을 썼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배열을 해야 할까요? 먼저 B의 특징부터 좀 알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삼성으로 B라고 발음을 하는 애고요. 자 얘는 A, B, B, C라고 우리는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해설이 뭡니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A는 B보다 C하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애였죠. A는 B보다 C하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술어 션을 넣어서 A가 B보다 션해요 로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와 B 역할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뭉칠 수 있는 것부터 뭉치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어 션 시에 드 더 로 끝나네요. 더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관용어와 명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당연히 명사 성분이 와야 되겠죠. 이 신발의 어떤 명사? 얜서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신발의 색깔이 무엇보다 더 진해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신발의 색깔이 무엇보다 나 쇼왕 그것보다 더 진해요 라고 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쇼왕 시에 드 더 얜서 비 나 쇼왕 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비를 기준으로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저 쇼왕 시에 드 더 얜서 이 신발의 색깔이 비 나 쇼왕 그것보다 션 더 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는요 샘 신발이라고 해주는데 왜 얘는 뒤에 신발을 안 붙였어요? 여러분 잘 캐치하셨습니다. 이 뒤에는 나 쇼왕 시에 드 시에 드 라는 명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고요. 앞에 주어에서 이미 신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 신발의 색은 그것보다 더 진해요 라고 정답 우리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여러분. 역시나 단어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성 사성으로 슌시 슌시 라고 했는데요. 얘는 뜻이 뭡니까? 순서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즈 즈 라고 했습니다. 글자 자자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로안 따로안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따로안은요 동사로 흐트러트리다 어지럽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이 동사 따로안이 수록했구나 라는 거 캐치하셨나요? 따로안 그리고 봤더니 끝에 너까지 붙어 있으니까 흐트러트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복병 바아가 있습니다. 그죠? 특수문의 꽃 특수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바아라는 애가 등장을 했네요. 바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뭐뭐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목적어를 앞으로 땡겨오는 역할을 하죠. 그럼 얘도 여러분 우리 주술목 구조를 벗어난 특수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바, B, C 라고 일단은 공식을 세워주시고 A가 B를 C하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만 더 더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관용어와 명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니까 저, 시에, 쯔, 더 이 글자의, 이 글자들의 무엇을 내가 흐트러 놓았다? 슌, 쉬 그쵸 여러분? 이 글자들의 순서를 내가 흐트러 놓았다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짝꿍 지워주시고 자 내가 이 글자들의 순서를 흐트러 놓았다. 정답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워, 바, 즈, 시에, 즈, 다, 슈, 쉬 다, 런, 러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앞으로 나왔을 때 주술목 구조를 아예 벗어나서 A, 바, B, C A가 B를 C했다 A가 B를 C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절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다, 런 다, 런 이 동사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같이 보시면 반공시 반공시 시로 끝났죠 여러분? 무슨 무슨 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장소라는 거 쉽게 캐치하실 수 있겠고 뭡니까?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사무실 자 그리고 얘는 야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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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열쇠 한국어랑 은근히 비슷해요. 열쇠 야오슈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 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나 여러분 합쳐진대요. 손과 어떤 물건이 합쳐진대요. 자 그러면 손으로 쥐다 또는 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확인했듯이 이 나가 쥐다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러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수러낸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나 저울라네요. 그럼 그냥 쥐었다가 아니라 쥐고 갔다 들고 갔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빼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빼이는 뭐예요 여러분? 빼이는요 피동을 나타내는 애로서 자 얘는 어떻게 A 빼이 B C A가 B에게 C를 당하다 그 동사를 당할 P자 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A가 동작을 당하는 그 대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가 B에게 C를 당하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아까부터 뭉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뭉치고 가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반공실더 사무실 의 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어떤 명사예요? 지금 뜻상 의미상 보니까 사무실에 열쇠 이렇게 뭉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열쇠 그쵸?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 사무실의 열쇠가 왕 칭리 왕 사장에게 들고 가졌다 라고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왕 사장이 열쇠에게 들고 가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피동문이니까 열쇠가 왕 사장에 의하여 들고 가졌다 라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요게 바로 베이와 바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베이점문은 그러면 열쇠가 주어로 먼저 나오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실게요. 방공실더 이 사무실의 열쇠가 왕 사장으로 인하여 들고 가졌다 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가 특별히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특수구문은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먼저 단어부터 보시면 얘는 뉘얼이네요. 뉘얼 뭡니까? 딸이라는 뜻입니다. 자 비슷한 단어로는 얼즈 아들도 있지요. 자 그리고 얘는 팡치 팡치라고 해서 포기하다 라는 뜻의 동사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화활 화활 듣기 보기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림 그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야 할 것 팡치 포기하다 라는 동사 화활 그림 그리다 라는 뜻의 동사 그럼 어떤 걸 수로로 잡아줘야 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둘이 붙어서 나왔네요. 팡치 화활 팡치 화활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렵지 않네요. 이 자체를 수로로 잡아주시고 주어는 누가 되겠어요? 나의 딸이 그죠? 나의 딸이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다 라고 일단은 끝내려고 했는데 네 여기 보니 여러분 종라이 라는 애가 나와 있습니다. 종라이 뭡니까? 부사죠. 여태껏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할 것 종라이는 여러분 여태껏 뭐뭐한 적 있다 라는 형식보다 여태껏 뭐뭐한 적 없어요 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애기 때문에 종라이 메이요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아예 위에 종라이 메이요 라고 자주 나오는 형태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아예 통째로 부사어 자리로 넣으시면 내 딸은요 여태껏 뭐뭐한 적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라고 넣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원유알 종라이 메이요 팡치 화활 내 딸은 여태껏 여지껏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주술 목 어순을 따르지 않는 특수구문 자 그리고 꼭 여러분 요렇게 여태껏 뭐뭐한 적 없어요 라는 형식으로 더 많이 쓰이는 애들 제가 따로 짚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제시어를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진을 주고요 그 옆에 제시어를 줘요. 그러면 이 제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장문을 하세요 라는 형식인데요. 학생들이 일단은 제시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못 썼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제시어 베스트 3를 준비하도록 했고요. 자 각 특징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요 어휘는요 여러분 발음이 뭡니까? 구 라고 해요. 구 쓰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제가 표정으로 쓴 것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우리 예능 프로에서요 벌칙 받을 때 고3차라는 차를 마십니다. 그 고 자가 뭐예요? 쓸 고 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쓰다 구 하면서요 또 같이 준비를 한 게 뭐냐? 맛을 나타내는 표현들로서 자 얘 쏜 뭡니까? 시다 라는 뜻의 맛 표현 자 그리고 얘는요 티엔 달다 라는 뜻의 맛 표현 자 그리고 얘는요 식당 가서 쓰실 수 있겠죠? 시엔 짜요 라는 뜻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 라는 애 매워요 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특히나 요 쏜 이라는 애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전달에 우리 듣기 시험에서요 요런 어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쏜 나 쏜 나 시다 라는 이 쏜 에다가 날 우유를 붙여서 여러분 신우유 보겠어요? 요구르트라는 표현이 보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다 혹은 쏜 날 요구르트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티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다 라는 뜻인데 우리 중국 영화 중에서 천밀밀이라는 영화 아시죠? 단 그죠? 단 뭐 꿀처럼 단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달 첨자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라 같은 애는 여러분 마라탕이라고 중국 요리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 라 탕 라 가 뭡니까? 여러분 맵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 얼하고 매운 그런 맛의 탕을 뜻하죠. 자 그래서 맛 어휘 쓰다 그리고 시다 달다 짜다 맵다 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동사인데 동사 아닌 명사 같은 너 라고 제가 제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 여기 대표 어휘로는 똥 주어 라고 나와 있어요. 사성으로 똥 주어 똥 주어 뭡니까? 일단은 동작 이라는 명사 뜻이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뜻도 가지고 있고 명사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명사로는 동작 동사로는 동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제시어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 얘를 명사로 쓸 것인지 아니면 동사로 쓸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난 후에 주어와 목적어 또는 뭐 주어와 수러를 장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애는요. 똥 주어뿐만 아니라 얘도 있어요. 오해 오해 뭡니까 여러분? 오해라는 명사 뜻 그리고 오해하다 라는 동사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는요. 호동 호동 뜻이 뭡니까? 명사로는 활동 동사로는 활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와 명사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삼총사는 다시 한번 좀 섬세하게 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혼동하기 쉬운 양사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세요. 자 여기서 사성으로 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 예 뜻이 뭡니까? 책 페이지를 뜻하죠. 페이지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장문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책 보는 동작 칸 슈을 떠올리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다들 몇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라고 하면서 뭐 몇 페이지 펴보실까요? 나 카이 슈 같은 동작들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준비한 동사는 여기 스 뺀 탕 이라는 애인데요. 얘네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네들은 무엇을 셉니까 여러분? 동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동작의 양을 세는 아이들이래요. 동작의 양을 어떻게 셉니까? 연필이라는 명사는 연필 한 자루라고 셀 수 있고요. 책이라는 명사는 책 한 권이라고 셀 수 있는데 동작을 어떻게 셉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번이라고 해석이 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애들이죠.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왜 준비를 했을까요? 제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 흔히 그냥 양사로만 구분을 해주지 마시고요. 꼭 동양 보어 보어 보어로 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어는 수러의 뒤에서 보충을 하는 아이들이죠. 자 그래서 수러 뒤에 횟수를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숫자를 붙여서 만약에 세 번이라면요. 산츠 또는 산 비엔 산 탕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수러 뒤에다가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는 장문이나 배열하기에서 얘네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자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동양사까지 봤는데요. 양사는 조금 특이한 예외의 경우들이 많으니 자꾸자꾸 눈으로 좀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음까지 익혀가시면 듣기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오늘은 동영상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12월 시험도 잘 보시리라 믿고요. 침착하게 자신감 가지시고 문제 꼭 잘 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좋아하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